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의 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누스킨를 만나면서 제2의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가질 수 있는 꿈은 우리 회사의 사명인 선의의 힘,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. 제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3번의 석색색 집을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을 때 앞으로 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너무 큽니다.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경영진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성공한 성공자들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회사의 비전과 계획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성취감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스폰서와 저희 파트너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취감은 없었을 겁니다. 이 꿈과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것이 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꿈과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미래의 목표는 우리 회사의 최고인 핀 타이틀 팀 엘리티를 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.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 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.